핑크퐁 우와 정말 멋진 곳이다 잠깐 뭐가 숨어있어 오싹 오싹 장기 동물 오싹 오싹 무서워 무서워 아무도 없는 깊은 정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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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수로 달려가자 첨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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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목에 올라타자 탁 탁 탁 아구 따라와야 오싹 오싹 장기 동물 오싹 오싹 무서워 무서워 아무도 없는 깊은 정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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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위로 올라가자 하나 둘 셋 여기는 아무도 못 올거야 오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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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동물 오싹 오싹 무서워 무서워 아무도 없는 깊은 정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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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불 속에 숨어있자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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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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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에 숨어 있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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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심해! 으악! 우리 연어! 우릴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게 도와줄게! 따라와! 오싸고싸 정비동물 친절하고 착한 친구 오싸고싸 정비동물 우린 이제 모를 친구야! 오싸고싸 바닷속 괴물 오싸고싸 무서워! 무서워! 나 홀로 남겨진 정원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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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물흐물 찌릿찌릿 바닷속 괴물일까? 으악! 나는 괴물이 아닌걸 우싸고싸 바닷속 괴물 우싸고싸 무서워! 무서워!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방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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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 상큼! 꿀퉁꿀퉁 바닷속 괴물일까? 으악! 우리는 괴물이 아닌걸 오싸고싹 오싸고싹 바닷속 괴물 오싸고싹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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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흔들 길쭉길쭉 바닷속 괴물일까? 으악! 나는 괴물이 아닌걸 나 홀로 남겨진 정원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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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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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찌릿 바닷속 괴물일까? 으악! 나는 해파리야! 우싸고싹 바닷속 괴물 우싸고싹 어? 아니잖아!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방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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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큼! 성큼! 꿀퉁꿀퉁 바닷속 괴물일까? 으악! 우리는 귀여운 정어리들이야! 오싸고싹 바닷속 괴물 오싸고싹 어? 아니잖아! 늦은 밤 조용한 화장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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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흔들 길쭉길쭉 바닷속 괴물일까? 으악! 나는 해충일 뿐이야! 아니아니 괴물이 아냐 이젠 안 무서워! 오싸고싹 바닷속 괴물 아니아니 바닷속 친구들! 오싸고싹 바닷속 괴물 알고보면 안 무서워! 늑대와 일곱마리 늑대와 일곱마리 아기 염소 너흰 뭐 할거야? 난 형 그럼 난 엄마 니니 뭐는 아기 좋아 똑똑 얘들아 엄마 왔다 네 들어오세요 니니 호호호호호 음? 안 돼요 안 돼 엄마가 진짜 없을 땐 아무에게나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단다 에헤 네 그래 엄마 시장 갔다 올게 문 꼭 잠그고 있으렴 네 엄마 우리 이제 다 같이 숨바꼭질 할까? 좋아 아기 염소들과 핑크퐁, 니니 모가 신나게 놀고 있을 때였어요 어? 어? 누구세요?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어? 엄마 목소리가 아닌걸? 맞아 맞아 으흥 아차차차 으흠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어? 엄마 목소리 같은데? 어? 맞아 맞아 잠깐만 발이 시커메 뭐? 우리 엄마 발은 까맣지 않아 녀석들 제법 똑똑한걸 늑대는 돌아가서 하얀 밀가루를 바르고 다시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흠흠 진짜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그럼 발을 보여주세요 어? 하얀 발이네 목소리도 발도 우리 엄마야 와 와 엄마다 그렇지 어서 문 열어라 안녕 귀여운 아기 염소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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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무서운 늑대 도망가 도망가 잡히면 안돼 배고파 배고파 너무 배고파 일곱 마리 약이 염소 다 먹을테다 꼭꼭 숨어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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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이불 속에 있지 잡았다 으아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침대 밑에 있지 여기 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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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옷장 속 칫자 위에 찾았다 으아 으아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커튼 뒤 의자 밑에 까꿍 으아 마지막 한 마리는 어디 있을까 어디 어디 있나 어디 어디 있나 마지막 염소 장난감통 속에도 얜 좀 다르게 생겼네 얜 좀 다르게 생겼네 어떡하죠 아기 염소들이 늑대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으아 으아 제법 무거운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설마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오 화가 어떻게 된 거니 무시무시한 늑대가 누나 형아들을 모두 잡아갔어요 흠흠 니뉴 모두요 흠흠 흠흠 나쁜 늑대 녀석 가만두지 않을 테다 흠흠 아이고 무거워라 저기 늑대에요 거 참 가만히들 좀 있어 흠흠 우와 우리 아기들 이 나쁜 늑대 어 잠깐만요 응? 늑대는 무시무시한 이빨과 발톱이 있어서 그냥 다 깎으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아기 염소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무섭지 않단다 아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속닥속닥속닥 흠흠 엄마 염소는 커다란 돌덩이를 그리고 핑크폰과 막내 염소는 나뭇가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핑크폰 핑크폰 이 정도면 되겠지? 서둘러야 해요 희주군 늑대가 누나 형아들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다 됐다 자루에 담긴 아기 염소들과 니니모를 이 돌멩이들로 바꿔줘 호이포이 핑크톡 엄마 땡이 그래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니니모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땡이 엄마 그런데 늑대는요 흐흐흐 저기 있단다 흐흐 으쨰 자루가 왜 더 무거워진 거야 힘이 빠져서 그런가 으쨰 으쨰 흠 이제야 좀 얌전해졌군 으잇 잠깐만 아야야 아야야 고 아이코고 안돼 안돼 으아악 봐봐 늑대 살려 나쁜 늑대는 깊은 물속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럼 이번에도 내가 엄마 할게 흐흑 좋아 똑똑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응 응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걸 맞아 그리고 엄마 발은 하얗거든 진짜 엄마가 아니라서 안 돼 니니니니 왜 뭐야 지금 소꿉놀이 중이잖아 아차차 그렇지 뭐지 무서운 열극 콘테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참가자들은 바로 시내 정구 1번 참가자 만나보시죠 세모 세모 뾰족 얼굴 쫙쫙 커다란 잎 나는 나는 누굴까 상어? 문어? 다시 맞춰봐요 세모 세모 뾰족 얼굴 쫙쫙 커다란 잎 나는 나는 누굴까 바로 펠리콘 상어 쫙쫙쫙 2번 참가자 만나보시죠 동글동글 야광눈 대굴대굴 굴리지 나는 나는 누굴까 금붕어? 총아귀? 다시 맞춰봐요 동글동글 야광눈 대굴대굴 굴리지 나는 나는 누굴까 바로 동아노 대굴대굴대굴 우수 얼굴 시메 동글 자 산문참 가자 길쭉길쭉 롱다리 쫑긋쫑긋 지느러미 나는 나는 누굴까 바다토끼? 오징어? 음 다시 맞춰봐요 길쭉길쭉 롱다리 쫑긋쫑긋 지느러미 나는 나는 누굴까 바로 덧불붕 길쭉길쭉길쭉 나 서번 참가자 물렁물렁 분홍피부 심술쟁이 얼굴 나는 나는 누굴까 장어? 불가사리? 음 다시 맞춰봐요 물렁물렁 분홍피부 심술쟁이 얼굴 나는 나는 누굴까 안 무섭잖아 나는 블롱피스 물렁물렁물렁 우와 얼굴이 바뀌었어 우리들은 시메 동물 무섭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